안녕하세요. 중동계 여신 이지영입니다. 순창에 왔습니다.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순창에 왔습니다. 여기는 순창 강천산입니다. 여기는 순창의 강천산 국립공원입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발 강천 자 여기 코코입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북부분, 전라북도, 순창, 강천산인데요 전북부분, 마디나 순창, 론 하무라 서울에서 순창까지는 270km로 자동차는 대략 3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오, 빛나마이 지금 현재 여기 강천산이 해발 585미터 정도 됩니다. 자, 순창, 순창은 고추장으로 유명하죠, 마디나 순창, 무시홀 빌 고추장, 마주네 필필 아하마르, 론 하무라. 자, 다람쥐가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의 개실, 다람쥐가 많이 있습니다, 다람쥐의 개실, 다람쥐감. 침칵 여기 생선이 많이 있습니다. 잡아서 매운탕 끓여먹고 싶으네. 마이 난디 Philippe 주호사 막 하나 빗디 사이드로 사막 아득구리 마이 오우! 와우! 내 바늘!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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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전북부분 순창 강천산 나무 이름은 메타세카야입니다. 메타세카야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아... 잠일 래지턴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아 youngest bites 그래요. erg 브라우스 메타세카야 나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red chili paste, gochujang. It's very delicious. 순창 gochujang 굉장히 맛있습니다. 전라북도 순창 강천산에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중공소스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Korea 순창 강천산 is very very famous and very beautiful. I hope everybody visit here. Yalla shukura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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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